얼음판 학회 놀이 근데 너무 춥다 이렇게 추울 때 뛰어놀면 별로 안 추워 그래 맞아 우리 잡개 놀이 하자 그래 그래 내가 술래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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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순아! 뽕뽕순아 괜찮아? 아이 미끄러졌어 땅이 얼어있네 여기서 잡기놀이 하다간 얼음 때문에 또 넘어지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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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가 따끈따끈 방귀를 끼워서 얼음을 다 녹여버릴게 정말? 어 그런데 따끈따끈 방귀를 끼려면 따끈따끈한 걸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건 따뜻한 코코아 이건 따뜻한 찐빵 먼저 내가 한 입 먹거야 먹거야 이거 안돼 안돼 뽕뽕일거야 뽕뽕아 자 이거 또 먹으면 정말로 따끈따끈한 방귀를 낄 수 있는거지 좋지 당연하지 신호가 온다 온다? 너 또 먹으면 정말로 따끈따끈한 방귀를 끼려 어 나도 자 빨리 얼음에 방귀를 끼려 응 알았어 얼음을 녹이는 따끈따끈 방귀 뿌이 뿌이 꿍뿌이가 낀 방귀가 얼음이 됐어 이럴수가 야 너 뭐야 너 따끈따끈한 방귀를 얼음 녹일 수 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따끈따끈한 찐빵 내가 먹는건데 얼음 때문에 잡기돌이 못하겠다 난 그냥 갈래 왜 나도 갈래 난 찐빵 먹으러 가야지 아 미안해 얘들아 아 미안 짜잔형 나 얼음 정말 싫어요 어? 왜 그래 뿌은뿌아 무슨 일 있었어? 네 얼음이 꽁꽁 얼어서 잡기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따끈따끈 방귀를 끼워도 소용이 없고요 아 그랬구나 근데 뿌은뿌아 얼음이 꽁꽁 얼면 잡기놀이보다 더 재밌는 놀이 할 수 있는데 어? 무슨 놀이요? 이런 놀이 친구들이 얼음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놀이 하는 거지? 하키놀이 같은데 재밌겠다 그치? 네 알았어 빨리 갈게 어때 뿡뿡아 이래도 얼음이 싫어? 아니요 빨리 얼음판 가서 놀고 싶어요 좋았어 그럼 준비됐나 뿡뿡 준비됐나 뿡뿡 준비됐나 뿡뿡 하키놀이하러 뿡뿡 타고 출발 간다간다간다간다 뿡카 간다간다간다간다 뿡카 뿌이 뿌이 뿡카 뿌이 뿌이 뿡카 뿡뿡카 우와 저긴 다 얼음이다 우와 정말 우리 친구들 불러보자 네 얘들아 반가워 반가워 자 신나는 하키놀이를 하기 전에 먼저 하키에 쓸 막대를 골라볼까나 짜자잔 우와 막대 많다 그치? 뿡뿡이부터 뽑아볼래? 네 무엇을 뽑을까 알아맞혀봅시다 뿡뿡이는 찍어 뿡뿡이는 지팡이 당첨 우와 자 이번엔 누가 뽑아볼까나 누가 뽑을까 정원이부터 자 모두모두 하키막대 갖고 있나요? 네 그런데 짜잔형 하키막대는 있는데 공은 어디 있어요? 하 공? 공은 여기인지 짜잔 어 그거 통조림통 아니에요? 맞아 이런 통조림통이 아이스하키 할 땐 딱이거든 아하 그럼 이제 아이스하키 해볼까? 네 우와 우와